김현진의 글인가요? 2020년 11월 10일 금요일 김현진의 글인가요?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첫 곡은 이은리의 가르치지마였습니다 매주 평일 19시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숙건날리오 김현진의 글인가요? 제 그림과 페이크업 다음은 제 그림 설명입니다 그림보고 듣는 기완으로 키워지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오늘 보고 놀러실 제 그림의 제목은 가방도시 2입니다 이은리 캠프트니 컴퓨터 그림이고요 마우스로 쓱쓱쓱 그렸고 도시 풍경처럼 하였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특징입니다 제 생각의 그림입니다 이상의 그림은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서김금의 아는 여자의 데이브레이크 유키카의 그리고요 다음은 두 곡입니다 딸 땡큐포육의 도너츠 멤버의 정희연 아웃사이더 두 곡이고요 저의 글인가요는 네이브TV와 코렉TV 그리고 밖에서 또 팝방에서도 보실 보고 들을 수 있고요 블로그와 팝콕스토리 긴그가 아니면 제 김연진 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의 마음은 정치 부탁드리고요 서콘 라디오 측은 김연진의 글인가요? 펜과 토론 론을 해주시면은 펜은 플러스 알람으로 가면 어구니를 눌러주십시오 어 녹음으로 누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트만 누르시고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워 워타임에 포 영 영어 이름이 그이고요 어 아티스명은 킨덕블론입니다 김연진의 글인가요? 고맙습니다 김연진의 글인가요? 고맙습니다 김연진의 글인가요? 김연진의 글인가요 경ong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